두 번째 주제는 정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간병인 얘기입니다 심각해지는 간병인 구인난이라고 적었는데 간병을 해보시는 집에서는 구인난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아프시다 그래서 간병을 해야 된다 나는 출근해야 되잖아요 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계단을 맞벌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드릴 거냐 그냥 집에 혼자 계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간병인이 거동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정신이 혼미하실 수도 있어요 집 나가면 요즘에 정신이 혼미하시면 못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끌룩불 끌하다가 잘못 부어서 다치시면 어떡해요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간병인 1번 구할 수 있냐 2번 비용이 얼마나 드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자 이 주제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2024년 3월 한국은행이 이슈노트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가 비용 부담에 대한 레포트를 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레포트의 내용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가 비용 부담이 얼마나 커지냐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레포트를 이슈노트를 안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이 2024년 현재 인구 피라미드고요 오른쪽이 딱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도 아니고 10년이면 진짜 내일 모래에요 2034년 2014년 엊그제 갔잖아 근데 2024년이잖아요 2034년에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오른쪽입니다 여성 남성 차이가 있지만은 색깔 때문에 이렇게 붙였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와... 여기가 60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중심축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여기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60세 70세가 이렇게 제일 많잖아요 여기 인구가 얼마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은 10년 뒤에 간병 인력이나 간병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가 될지는 제가 바로 뒤에 답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현재 중위 연령이 45세죠 청년 청년이죠 청년이야 청년 농담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45세라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저보다 형님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할 수 있고 10년 뒤는 중위 연령이 50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40대는 회사에서 다리 떨지 마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지 어디 네가 다리를 떨어 40밖에 안 먹어서 아니 장난해 내가 40대는 커피 타왔다 커피 타고 신문 갖고 오고 했지 40대는 아래 내려가서 우리 50세 형님들 뭐 드시는지 어디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50개니 오지 않은 나이에는 말을 하면 안 돼 다 같이 오늘 어깨가 형님 50개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40세 청년들은 50개니 뭐 해요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에헤이 안 되지 안 되지 가서 어깨다 주물러 드려야지 어깨다 주물러 드리고 하는 거지 그럴 게 우리 미래입니다 자 그럼 그런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다고 신체 연령이 뭐 영원히 뭐 100세 120세까지 건강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65세 이상 고령자가 2036년에 얼마가 되느냐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어르신이 800만이었어요 지금 2014년이죠 지금 한 900대입니다 900만 명 2036년에 얼마가 됩니까 1574만 명이 예상이 아니라 80상 결정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이미 결정됐잖아 거기서 갑자기 전쟁이라도 나는 이거 확 줄지 않는 한 사실상 추정이 아니라 확정돼 있습니다 이 74년 왔어요 두 배 된 거예요 두 배 사실상 지금의 두 배가 된다고 지금의 두 배 그러면 지금도 간병인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간병 비용이 너무나 비싸요 간병인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게 두 배가 뛴다는 말은 지금 900만이니까 600만 명이 증가한다는 말 600만 명 욕심만이 아니라 욕심만도 미칠 것 같은데 600만 명의 어르신이 증가를 하면은 거기서 간병을 받아야 할 인구가 1%라고만 해도 뭐 몇만 1%일 리도 없잖아요 75세 85세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명 이상의 간병인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뭐 2, 30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 10년도 10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겠죠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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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지는 모습을 볼 텐데 과연 12년 뒤라고 썼지만 10년 뒤에 1500만 명 고령자 시대 간병의 시대 감당 가능하겠냐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간병하는 때는 뭐 특별한 문제라고 누군가의 문제다 아니 여러분들의 문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거동이 어려울 때도 오고 정신이 혼미할 때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이유로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어 우리 부모님 건강하신대요 조금 이따 말씀이 됐지만 어제까지 건강하신대 오늘부터 간병을 받아야 되는 일이 정말로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없을 것 같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아 진짜 옵니다 진짜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누가 이분들을 간병해 줄 거냐 나는 출근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뭐 남편이나 집사람들 다 맞벌이에 출근할 텐데 아니면 맡길 수 있냐 게다가 한 분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우리 엄마 아빠 네 분이에요 네 분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이모 고모가 다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냐 게다가 현재 기준으로 만약 간병인을 쓴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공식값이 있습니다 공식값이 공식이라 그러면 뭐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통계치가 있어요 한 달 쓰는데 1,200만원 애들 장난이죠 37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제가 보기에 370도 아닙니다 이거 4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간병시장은 이거 저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냥 현금 박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 안 떼어져서 난리치는 게 현금 영수증 잘 안 되든 뭐 그런 시장으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그 레포트에 나와 있어요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보건목지부가 발표한 1평균 간병비를 기준으로 월한산한값입니다 주말은 여러분들이 봐드린다고 해도 이 값이야 뭐 잘하면 조금 내려가겠네 그래야 300초반이에요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 뭐 고령가구라고 말할 필요 없고 뭐 그냥 일반적인 가구에도 월 300에서 400이 들어간다는 거는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와 왜 이렇게 저렇게 비싸졌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모든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물가 다 올랐고 인건비 다 올랐잖아요 하루에 8만원 9만원 하던 게 불과 4,5년 전입니다 옛날 얘기에요 지금은 12만원 12.7이니까 사실상 13만원 보셔야 됩니다 하루 왼종일을 봐드리려면 물론 잠깐 잠깐 몇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 집에 와서 하루 그냥 쭉 다 봐드리려면 13만원을 봐야 된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최근 2년생 급등했죠 멈출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병은 구인난이 심해요 간병인을 계속 구해야 돼 이게 12냐 13냐 14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출근을 해야 돼 이거 어떡하겠어 이게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닌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출근을 해야 되면은 뭐 남들보다 더 줄게요 더 줄게요 더 줄게요 하다 보면 수요가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미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수요 폭발 보셨잖아요 2배 폭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년 내 2배에요 그러면 간병비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일평균 간병비 12.2만원 실제 환자 보호자가 느끼는 하루 간병비가 12에서 심지어 17만원 한 달 간병비를 계산하면은 아까 370 했지만 400에서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감당 가능하냐 돈 많은 집이야 뭐 어떻게 감당한다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감당 가능하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월급 올라가서 커버되지 않습니까 대도 않는 소리고요 왜냐하면은 내 월급은 그렇게 안 올라가요 내 월급은 하지만 저 간병은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미쳤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조금 이따 나오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외국인 도우미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 확정이거든 근데 공급을 늘릴 수 있냐 간병인 공급을 늘릴 수 있냐 한국인 간병인을 늘릴 수 있냐 청년이 간병인 하려고 안 하죠 간병인 안 해요 그러면은 간병인 늘리면 누가 간병합니까 어르신이 간병을 합니다 이 간병 시장의 문제가 또 그거에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간병해요 고령자가 고령자를 간병하는 그럴 시대가 오는데 왜냐하면은 공급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외국인 간병인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보건의료 도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 4%는 돈 많은 집이고요 96%는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추정한 값이긴 한데 지금 현재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사적 간병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냐 10조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8년에 3.6조인데 10조가 됐다는데 뭐 엄청난 돈이죠 근데 더 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3.6이면 10조가 작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해서 아마 이 정도는 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거의 무조건 위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간병인을 쉽게 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 대부분 간병인 어르신 간병인 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2년에 현재도 거의 20만명이 모자라요 2032년에 70만명이 모자랄 예정입니다 2042년에 155만명이면 부산 인구 절반 정도가 모자른 겁니다 인천 인구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가 돌봄서비스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시장이 어딨어 세상에 반도체 관련 인력 다 해도 안 되겠다 155만명을 어디서 어떻게? 라는 말이 절로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20만명 부족하니까 부족분이 그렇게 작네요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려고 하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마땅한 간병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비용도 비용인데 구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현재도 65세 노인 인구가 900만명을 돌파했죠 4, 5년 뒤면 천만입니다 그 뒤로 쭉쭉 늘어나서 1600만까지 가는데 외환병원 이런데도 이미 간병인이 부족해요 이미 간병 난입니다 이미 간병 난인데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수요가 이상이 돼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걸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급여도 일단 작고 그리고 자기 발전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년들이 기피하고 그러면 누가? 고령자가 고령자를 간병합니다 간병을 하는 분도 고령자야 물론 여기는 어르신 한 80 한 60 한 5 젊죠? 아니면 여기가 85 아들벌이죠 우리 아들 왔니 이러면서 간병을 하시는데 옆에서 보기엔 두 분 다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황감 넘으신 분이 막 89, 90 이런 분을 간병하게 되는 서로 힘이 없어요 두 분 다 힘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간병 서비스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간병이라보다 거의 돕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고 현재도 어떠냐?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요한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 4만 분을 특징을 보면 여성이 80%고요 60대 이상이 60%예요 60% 60대 이하가 잘 없어요 외국분들 많이 쓰죠 중국분들이 40% 1년 미만 50% 무슨 말입니까? 올해 안 해요 자꾸 바뀌어 하고 딴 거 하고 내가 이 돈 받을 바에는 딴 거 한다 해서 계속 바뀌어요 외부 용역업체 알선으로 단기간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간병 서비스 이런 거 그리고 기대하기 상당히 힘들고 친절한 간병 이런 것도 되게 힘들죠 잠깐 하다 가실 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퀄리티 높은 간병 서비스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고령자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땜빵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간병인 갑치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을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굳이 가별하기보다는 시민 목소리가 더 커요 예를 들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사항이라고 하는데 불안정계약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수증 같은 거 안 떼어준다는 말입니다 추가 간병비를 요구한다든지 현금영수증 이런 거 안 떼어주고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분실했다 뭐 불성실하다 환자 부상이다 뭐 이런 불만들이 접수되는 게 어떤 퀄리티를 얘기하기에 너무나 힘든 지금은 수량 맞추기도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 간병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한이 없어요 가구원한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 가구 3명인지 4명인지 모르는 그 가구 전체에 정말 엄청난 부담이고 심지어 가구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하고요 고령자 본인도 엄청난 스트레스 나 때문에라는 자책을 많이 하자 뭐 차라리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자식들이 힘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정말 정말 엄청난 부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부담이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파서 한 분 이상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따져도 지금 현재 2042년에 가면 GDP의 2%에서 3.6%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GDP의 퍼센트가 3% 이상에 찍힌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돈인데 가족들의 우울감 이 가족들의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내려가죠 특히 이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청년이라고 써놓은 건데 청년 아니고 그냥 뭐 30대 40대 5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계속 물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간병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행복한 케이스도 행복을 대부분 느끼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다만 이게 기한이 없고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 우울감을 안 가져오기는 힘들죠 부모님 손잡고 뭐지 나가서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 이상 주돌범자의 70%가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한 분은 아프고 돌보는 분들은 우울하고 그러면 가정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죠 뭐 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 아직 내 문제는 아니구나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 진짜 순간적으로 옵니다 천천히 오시는 게 행운이에요 여러분들 복받은 겁니다 건강하시고 천천히 오시다가 건강하게 만약에 자연사 다 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데 진짜 행운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하시는 게 행운이에요 노화잖아요 행운이고 뇌경색 뇌조중 같은 거 심장질환 어? 하면은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낙상 사고 넘어졌는데 다리뼈가 어떻게 뭐 아니면 여기 어딥니까 엉덩이뼈 부근에 그런 거 대퇴골 이런 거 교통사고 한 번 나서 어디 이런 바로 내일부터 간병이에요 내일부터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오늘 또는 내일부터 간병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 몰랐다니까요 내일부터 이럴지 몰랐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어어 뭐지? 요양병원 어디지? 요양 간병이 집에서 모셔야 되나? 간병인 얼마지? 400개 이게 감당 가능합니까 어어 야 너무 비싸다 안되겠다 부분 간병 잠깐 한 1,200대로 부분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가족이 하자 그럼 아까 가족이 또 막 우울감 느끼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나 때문에 자책하기 시작하고 집안 분위기가 쫙 내려앉으면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데미지가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진짜 내일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행 레포트를 아까 전에 나온 걸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보건 서비스라고 고령자 간병 종사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만 해도 보건 서비스 종사자 그러면 가사 육아 도우미를 많이 생각했어요 이때는 비슷했어 25대 32 옛날에는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쏙 들어갔죠 왜 애가 없어 야씨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다 애가 없으니 뭔 놈의 육아 도우미여 11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11만 명까지 애가 있어야 육아 도우미를 하지 애가 없기 때문에 왕창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가사 도우미? 어차피 나가서 서로 일하고 서로 밥 먹고 들어오는데 아니면 배달시켜 먹지 가사 도우미도 이제는 많이 떨어졌어요 집에서 뭘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간병 서비스는 2배가 늘었습니다 이제는 뭐 집에 안 일 도우미라 그러면 어떤 옛날처럼 가사 육아 도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대 67이니까 압도적으로 80% 이상 고령자 간병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렇죠 근데 앞으로 2배 예정돼 있습니다 10년 내 2배 이벤트입니다 이거 뭐 100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넘어가고 버틸 수 있겠냐 지금 900만 시대 이런데 1600만 시대가 옵니다 2배의 수요가 예상이 돼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고령자 간병인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과 5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구인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공식 보고 값이 있어요 통계를 보면 옛날에는 구인수와 취업수가 0.8 그러니까 10명이 구하면 8명은 구했어요 지금은 10명이 구하면 4명 구합니다 이미 절반은 어렵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하여튼 어렵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안 맞거나 뭔지 몰라도 10명이 구하면 4명밖에 못 구하는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10명이 구하면 2명 3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명 8명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게다가 향후 돌봄서비스직의 구인난은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령자 인구 증가하는 거 보면 여기 있습니다 구인난 변화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설치, 정비, 생산, 저임금 뭐 그런 중소기업들 우리 지방의 많은 기업들 어려움을 겪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돌봄서비스직도 어렵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면은 설치일, 정비일, 생산직일 부가가치 낮은 일 누가 할 거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건설일 누가 할 거야 지방 조그만 제조업 누가 할 거야 20명, 30명짜리 공장 누가 돌릴 거야 우리 강아지 앞에서 키워서 문 열면 강아지 멍멍대고 개콤 운영되는 저희 외삼촌이 그런 공장 하셨죠 타이루 뒤에 이거 타이루라 그러죠 타이루 뒤에 종이로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거 묻히는 공장 하셨는데 한 20명 일하시는 공장이잖아요 어르신들 일하시는 우리 개콤 문 열면은 개 한마리 달려 월월 하고 딱 보다 다음에 주인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개 다시 들어가고 운영되는 그 앞에 이사가 양철 냄비로 된 거기에 밥 부어지면 알아서 먹는 개콤 운영되는 그런 공장이 어렵죠 어려운데 돌봄서비스직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인데 문제는 이런 저부가치 산업이야 고부가치로 바뀌고 저부가치 산업 점점 줄여나가면 되는데 돌봄서비스는 줄일 수가 있냐 여기 수요가 두 배여 줄이긴 뭘 줄여? 느려야 돼 수요가 두 배야 다른 거는 그래 우리 공장이야 어떻게 좀 줄여도 이거 어렵단 말이야 못 줄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냐 구인하수집 물론 가장 높은 거는 농림어업집 여기는 거의 소멸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60이면 젊죠 60이면 청년 취급받는 곳이긴 한데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농림어업집도 앞으로는 기계화 될 수 있고 설치정비생산직 기계화 가능하다 자동화 돌봄서비스직도 기계화 자동화가 가능할 거냐 아주 먼 얘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보스턴 로봇틱스 우리 현대내용차가 인수해서 요즘 열심히 개들이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머리 흔들고 춤추고 이렇게 점프해서 뒤를 넘고 하긴 하던데 그런다고 로봇이 돌봄서비스를 할 정도의 시간은 10년 내로는 택도 없고 10년내로 될까? 되면 대박이죠 그럼 거의 로봇 비서잖아 옆에서 밥먹어드리고 주사놔드리고 같이 손잡고 다녀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모든 로봇 중에 가장 어려운 로봇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혼미하신 분도 있는데 로봇이 정신이 말짱이어야 되는데 같이 혼미해버리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오면 좋겠지만 아직은 쉽지 않죠 만약에 2042년 가면은 지금보다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지금 제가 절반이야 라고 써놨는데 아마 3명 중에 1명 밖에 못 구하는 이 빈 공간이 다 부족한 겁니다 수요가 지금 뭐 170만에서 220만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60만이었죠 100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급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격차가 얼마가 빌 거냐 운 없으면 100만이 빌 수 있습니다 100만 간병인이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인직스는 100만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100만 명은 누군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이 100만인이지 100만 가구라고 생각하면 엄청나죠 로봇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건 로봇이 빨리 나와야 된다 물론 그러면 집에서 모시기 너무 힘드니까 요양원은 보내면 되지 않냐 집에서는 1대 1이지만 요양원에서는 1대 다가 가능하잖아요 훨씬 효율적이다 간병인 한 명이 많은 어르신들을 볼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원 보내면 되지 않냐 맞는 말인데 효율만 따지면 일단 첫 번째 어르신들이 그렇게 효율만 따지면 우리도 다 사람이야 저도 이제 어르신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별로 않고 전국 4,500개 요양원 중에서 71%가 지금도 간병인 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댁이 있어요 댁이 인원 인기 있는 곳은 17배 이거 뭡니까 요즘 어린이집 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 애가 없어서 애가 없어서 어린이집 옛날에 댁이 미쳤거든요 점점 줄죠? 애가 없으니까 근데 요양원은 여기는 2배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2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댁이 인원이 지금도 인기 있는 17배 상위 3곳에 댁이 인원이 1,000명이래 각각 1,000명 3,000명이 댁이 하고 있답니다 어디 지역인? 어딘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3만 명이 댁이 할 수도 있어요 3만 명이 최소 1명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고급 실버타운 이런 거 광고 많이 하는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면 됩니다 보증금 1억에 월 886만 원을 내시면 지금 이 방송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끄시면 돼요 뭘 걱정이야 보증금 1억에 월 886만 원 까짓 거 현금 박치기 늦지 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는다고 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내는 분들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급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고급이어도 내 집보다 좋겠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한 달은 모르겠는데 5년, 10년, 20년이 될 수 있죠 내 집보다 편하냐 어르신들 입장에서 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한테 물어봤거든요 설문조사 보건복지부에서 물어봤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신 분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예요 내가 아프게 되면 어디에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집, 가족과 함께 또는 가족 인근 합치면 69% 나옵니다 70% 요양원은 30%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자식들 생각해서 이렇게 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 생각해서 답한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 고급 뭐 그런 데 가셨을 수도 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7대 3 나옵니다 7대 3 요양치설보다 집에 있고 싶다는 분이 훨씬 많은데 집엔 간병인이 없죠 집에 가면 1대 1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대 다니까 훨씬 적은 간병인으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있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집으로 못 가고 요양치설에 계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요양원의 입소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요양원에 들어온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가 6%예요 배우자가 결정했다가 4%입니다 자녀나 손자 등 가족이 결정했다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동의했겠지 뭐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면은 뭐 내 가족이 볼 분 없으니까 요양원 들어가시죠? 라고 하면은 그거 거절하기 힘들잖아 안 된다! 네가 내 옆에 꼭 남아서 무슨 회사 그만 때려치고 옆에서 있어야지 뭘 해줘! 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부모 입장에서 내가 부모인데 애 나가서 뭐 자기 발전하고 뭐 승진하고 뭐 가게 하고 사업한다는데 나 아프기 때문에 나 봐달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계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결정했더라도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기한이 없어요 요양원에 문제 기한이 없습니다 왜냐? 요양원에 입원해요 건강에 호전될 수도 있잖아 정신이 좀 돌아온다든지 이제 거동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냐라고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없다가 75% 의향이 있다가 아니라 모실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왜? 집에 없잖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간병인이 없어요 집에 오셔서 혼자 생활이 되겠냐 혼자 생활이 되는 분은 그나마 모르겠어요 안되면은 못 오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집 나가면은 길이 저버릴 수 있는 약간 혼미하셔서 그러거나 식사나 뭐 이런 게 대소변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움직임이 거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가 75% 건강이 호전되도 집으로 못 온다는 말은 거의 영구적으로 요양원에 있어야 된다는 말과 무기한 요양원과 똑같기 때문에 사단이 어려워지는 거죠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져되는 거고 방금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호전되는데 집으로 왜 못 모시냐 돌봐줄 사람이 없다가 70% 너무 뻔하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일하러 다 나갔잖아요 밤 늦게 들어오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뭐 400만원 뭐 들여갖고 간병이 쓴다 그래도 요양원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겠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서로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에 선진국이 있죠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나라 바로 이 분야의 최고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고령자 국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도우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받아들이고 있는데 심각해진 건 2000년대 중반부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돌봄 훈련생들을 봤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오는 게 일본에 왔던 거죠 일본이 20년 전에 왔던 게 이제 우리가 오고 있는 건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되니까 공급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대요 공급 어디서 할 거야 로봇이 공급이 되면 좋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약간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외국인 돌봄이들을 이제 모셔옵니다 돌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시한적 돌봄 노동자 대우로 실패를 가져왔다 들어왔다가 나가 1년 이렇게밖에 안 하고 다시 나가 그리고 돌봄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일을 해 예를 들면 돌봄으로 일을 안 해요 문만 열면은 일본은 자기들 선진국이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바보인가 힘들고 어렵고 그쵸 돈 조금 주고 사회적 냉대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처음에 많이 합니다 16에서 38%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거 일본 신문에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유치하고 이런 돌봄 노동자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다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한국도 급하다 한국이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과연 일본으로 올 거냐 대한민국 급여로는 미쳤거든요 일본보다 돈 많이 줘요 신기한 나라죠 우리가 급여가 훨씬 많아 여기 뭐 200 택도 없죠 우리 300, 400이야 그럼 대한민국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낙관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이 제도 정비를 하는데 나는 다 갖고 올 수 없고 대표적인 게 몇 개 보여드리면 2017년에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정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시험에 합격하면 일본에 무기한 거주를 가능하게 하고 일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거죠 합법적 체류를 위한 일본 이민법을 개정해요 이게 안 돼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은 놀랍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를 보시면 되지만 배타적이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잠깐 돌봄을 하고 뭐 갈 테면 가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급하니까 뭐 일할 사람 들어오고 마치 우리나라 노동자들 들어오면 한 몇 년 일하면 비자 만료했다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불법 체류자 신세를 지니까 돌봄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비자 개정하고 이민법 개정하면서 무기한 거주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요양 자격을 따며 보조금을 지급해요 바로 간병학교를 만들죠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으면 정부에서 간병학교로 지원금을 줘요 학교가 더 많은 외국인 학생 확보를 위하려고 노력하고 알아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또 지원금 주고 일본에서 간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최대 170만 원 외화 돈으로 한 천오명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하면서 계속 요양인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래도 부족해요 이래도 부족해 2018년에는 베트남에서 간병인 만명 들어오면 안되겠니? 해서 협약을 맞아 간병인 만명 어떻게 좀 여름까지 급하다 만명 만명이면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들어왔는데도 안되죠 이래도 안되기 때문에 2023년 지금은 어떠냐 간병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간병 분야의 인력 부족 상세를 위해서 외국인 간병인의 업무법위를 확대하고 할 수 있는 거 늘려주고 혜택을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지금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돌봄 서비스 업체 70%가 인력 부족 노인 간병치설은 83%가 직원이 부족하고요 일본의 아까 얘기한 고령자 간병인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간병치설의 69% 70%에서 65세 이상의 간병인이 있습니다 65세가 85세를 간병하는게 일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구요 가정 방문 간병인의 4분의 1 이상이 65세에요 간병인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신데 할머니가 들어와 할머니 몇세세요 그러면 70밖에 안됐어 여기 어르신 몇세요 82이신데 아이고 어르신 하면서 아니면 심지어 90세 여기 93분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93어머니가 엄청 많습니다 70세의 딸뻘이 와서 90세의 어머니나 90세의 아버지를 돌보는 케이스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100% 될 예정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현재 베트남 만명 텍토업 또 70만명 정도의 현재 현재 간병인이 부족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사히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국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경쟁이 있는데 일본은 놓쳐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선점을 하던 뭘 하던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조컨 실컨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어요 조컨 실컨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여러분들이 한다 유 2번 로봇 3번 결국 외국인 노동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이 필요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 불가피해 보인다는 내용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들 딸들이 그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할 거냐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스무스하게 잘 모시고 잘 대우를 해드릴 거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년이 일단 없어요 애가 없어 우리나라는 앞으로 뭘 해도 다 구인 라인입니다 아주 비싼 뭐 사자 빼고 사자 빼고는 다 구인 라인인 거죠 뭐 없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결국 어르신이 어르신을 뭐 간병하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한국은행의 이 레포트는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차등적 최저임금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은데 외국인 돌봄 인력이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을 같이 하다 보면은 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한 200 한 60병도 들겠죠 그럼 돌봄 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들 들어왔을 때 사적계약을 통해서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ILO 규정 위반이에요 협약 위반이에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들어왔네 어 걔들은 최저임금 3천원이요 이거 불가능해요 국제협약이에요 국제협약 우리나라 가입하고 국제협약이 불가능한데 간병인 같은 경우는 사적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나라가 건들지 않는 사적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 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 최저임금을 해서 한 150, 200 정도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사도우미임금이 만약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할 시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보다 훨씬 높다 막 2배, 3배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고용주가 시간당 평균임금 외에도 식사, 주거, 의료비, 항공비 이런 걸 제공할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용이 크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비용이 크고 현재 홍콩에서 홍콩 가사도우미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높더라 한 1, 200조도 높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반대 엄청나죠 왜냐하면 차등임금제는 인권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좋은지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값싸게 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다 착취를 정당하는 반인권 반노동력 사고다 라는 게 인권단체의 주장이고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홍콩에 보면은 집주인은 커다랗게 좋은 집을 살고 옆에 보시면은 조금 작은 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도우미분들 사시는 집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런 모습 흔히 보이잖아요 여기는 삐카포척한데 여기는 도우미분들이 사시는 집 이런 식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나 부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악수당 고려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되게 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적별 차등 최저임금 이런 거 안됩니다 이런 거를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고 사적 계약을 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 논란이 꽤 있죠 저것 때문에 외국인 간병인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도 차등 최저임금제 이건 아마 반발이 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외국인들에만 뭐 기대고 우리나라는 뭐 대책이 없냐 대책이 있지요 2023년 12월에 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강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급성 질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보호자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호 간병을 통합하겠다 한마디로 급성 질환으로 어! 해서 병원에 가시면 한 달 두 달 머물 때 간호하고 간병을 같이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배 확대하겠다 여기 직원 이슈가 없죠 야야야 이것도 직원 이슈 큰일 난다 간호사 직원 이슈 간호조무사 직원 이슈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뭐 그쵸 여기도 또 반대하고 그러면 그런데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안 늘려도 되나? 뭐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의사 선생님 3배 늘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거 뺀 것 같은데 간호 간병 서비스를 병원에서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거래서 간병비 부담을 좀 줄이겠다 병원에서 얘기죠 그리고 요양병원 지원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만성질환자가 1대1은 너무 힘드니까 요양병원을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효율이 좀 있잖아요 한 명이 막 다섯 명 여섯 번도 볼 수 있으니까 만성질환자 요양병원에 갔을 때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어 지금 건보료나 장기요양보험료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물론 해드려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간병인 서비스 질 같은 게 어려우니까 간병인력 공급기관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렵죠. 여기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 노동력을 제외한다면 정말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병원의 간병 서비스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간호사 초호를 강화하고 간호조무사 숙가를 신설을 해서 이분들의 급여를 좀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간병인은 아마 부족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곧 멀지 않은 멀지 않으면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불거질 거고 일본의 어떤 전철을 밟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빠르게 많은 가정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부담이 엄청나요. 진짜 부담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